1분기 실적 발표 안녕하십니까? 이종우의 투자위청의 이종우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서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수준을 보면 당초의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예상은 이익이 대략 50에서 6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나은 수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101%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20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의 작게는 2배, 크게는 4배 정도 이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형태였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1분기의 이익이 과연 시장의 전망과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략 실적 발표를 마친 67% 정도 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좋아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됐고요. 또 이익이 원래 전망했던 걸 한 100 정도로 보게 되면 이번에 전체적인 이익이 115 정도가 됐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약 15% 정도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이익 발표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익이 늘어났을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건데요.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생산과 재고의 관계에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크게 생산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을 늘린다고 해봐야 어차피 살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살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을 계속 늘리면 생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를 안아야 되는 부담도 또 있고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형태를 보였었고요. 그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서 생산이 거의 한 13% 정도 줄어들어버리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상당히 발생을 했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개인의 소비의 여력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3분기서부터 갑자기 기업들의 제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주문 요구가 굉장히 많이 쇄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을 굉장히 줄이거나 아니면 생산을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준 정도로서만 늘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제품에 대한 주문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동안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재고를 풀기 시작하면서 이런 주문에 대응을 하는 형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재고가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기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고로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그 이전에 생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이전에 작년도나 이럴 때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생산에 따라서 생기는 비용, 이거는 모두 다 회계 처리가 되어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재고가 나가게 되면 매출이 입원으로서 잡히기 때문에 이익은 그대로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의 증가가 굉장히 미미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생산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 두 개의 영향이 한꺼번에 뭉치면서 1분기에 굉장히 크게 이익이 증가하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만 주가의 상승은 그다지 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분기 이익이나 또 하반기 이익이 나오는 것까지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상황도 1분기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2020년 이전에 이익이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순환이라든지 재고의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가 증가율이 피크를 치고 난 다음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극단적인 사례 두 가지를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의 경우는 2010년도 1분기입니다. 이거는 아시던 것처럼 2008년도 8월, 9월에 금융위가 났고요. 2009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형태로서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2009년도 4분기 정도서부터 기업 실적이 터널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1분기에 이익의 증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26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 순이익 증가율이 203%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0년도 1분기에는 이익의 증가율이 260%로 사상 최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좀 낮아지기는 하지만 이익 증가 자체, 그러니까 이익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2011년도 1분기 정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당시 주가를 보게 되면 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익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0년도 1분기에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가 대략 1700포인트 중반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좀 더 늘어난 1년 동안 주가가 추가로 상승해서 2200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분이 최고를 기록한 이후에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25%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사례를 보면 2017년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인데요. 2017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기업 실적이 2017년도 3분기에 증가분으로서 최고를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순이익 증가율이 대략 한 90% 정도가 돼서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이익의 전체적인 규모의 피크는 2017년도 4분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익의 절대규모와 이익의 증가분의 수치 자체의 정점이 거의 엇비슷한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당시 주가를 보게 되면 이익 증가가 최고를 기록하는 시점에 주가는 2450포인트 정도였고 그다음에 추가로 상승해서 2600포인트 정도까지 아주 소폭 한 한 달 정도 더 오르다가 주가가 그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한 7개월 내지 8개월 사이에 2600이었던 주가가 2000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익의 증가분이 계속해서 커질 때 이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의 증가분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시점에서부터 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또 이익의 고점 자체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하락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분이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한 20% 넘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익 증가분의 피크와 그다음에 주가 피크가 거의 맞물리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런 차이가 왔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대 부근이었습니다. 이 전에 금융위기가 있기 직전에 주가의 고점이 2,100포인트를 넘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과거의 고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밑둘코 올라왔고 그다음에 주가가 과거의 고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익 증가분의 피크는 일단 1분기 내지 2분기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분기에 들게 되면 이익의 증가분은 급격히 낮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작년도 이익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 1분기와 2분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어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1분기와 2분기에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어땠느냐? 하반기는 재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이익이 50%에서 6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익의 절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에 어지간히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이익 증가분은 10%대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분기 내지 2분기에 이익의 피크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서부터 하반기가 들면서 이익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둔화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익과 주가가 움직였던 관계로 해서 볼 때에 이제 주가의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둔화되는 형태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과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나 계속 그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분기에 비록 1분기보다도 작년 대비해서 이익의 증가분이 더 커져서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250%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올해 이익이 연말되면 210조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245조 정도가 돼서 올해의 이익보다도 내년도의 이익이 대략 한 20%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올해 연말에 2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2018년도에 기록을 했던 사상 최고의 이익과 거의 필적하는 수준 이런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245조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올해 말에 2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적으로 이런 형태로서 보면 됩니다. 2018년도에 210조 정도의 이익이 나왔을 때 주가의 최고점은 2600입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3200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미 600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2018년도에 이익이 210조가 나올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이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PR의 수치 자체를 좀 낮게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고점과 고점 사이의 주가가 이미 60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내년도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245조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망입니다. 만약에 245조가 발생하지 않고 내년도 1, 2분기에 220조 정도까지 낳았다가 다시 꺾이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하반기의 주식시장은 그다지 좋은 형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45조가 내년도 4분기까지 해서 쭉 난다고 하면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4분기까지 따지게 되면 총 10분기에 걸쳐서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상 198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익이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동안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익이 증가할 때도 7분기 이상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분기 동안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익에 대해서 증권회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막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쪽으로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에 245조까지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생산과 재고 이 부분들에서 많이 나온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생산은 점차적으로 계속 제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4분기 정도서부터 기업들이 봤더니 이게 우리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서부터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4월 달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5월 달 현재 지금 보면 거의 15% 정도씩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생산을 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 이익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죠. 문제는 뭐냐면 주가입니다.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 더 올라갔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증가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다른 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 대신에 이익 증가는 다른 나라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10%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100이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90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형태로서 계속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있는 속도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둘 사이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가죠.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와 주가가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가고 최근 들어서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벌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를 지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이익 증가율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더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이익 증가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로서 왔었는데 이게 1분기 정도를 피크로 해가지고 이제서부터는 아마 2분기 정도서부터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도 이익이 증가해주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이익 대비해서 주가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주가와 이익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을 다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가야 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서부터 2분기의 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서부터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실적과 관련하고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들로서 우리가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익이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주가가 증가한 부분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크고 작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좀 더 더미를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에도 각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업종별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또 그게 얼만큼 주가에 반영됐느냐 하는 것들은 시가총액이 그 업종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많은 업종들이 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즉 영업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시가총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데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 즉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들은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인데요. 올해의 이익이 전체 코스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건설입니다. 지금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인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매 관련한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관련 주식 이런 거에서 아니면 또 의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역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그런데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의 비중은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이런 것들은 지금에서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익에 대한 반응.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이나 올해 1월처럼 모든 종목들이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올라가고 이러는 국면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익에 대한 전망이나 이익 이 부분들이 이익 증가율 자체가 피크를 치기 때문에 주가에 관한 반응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주식에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나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소매, 금융 이런 쪽이 좋고요. 정 또 그하게 되면 중소형주 중에서 개별 종목별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우의 투자의 창은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열립니다. 오늘 투자의 창은 여기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